4편 정책론 보죠 정책론 자 일단 시장 실패라는 게 있는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죠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데 이 수요 공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서 가격 결정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 배분 기능이 있는데 얘가 실패했다는 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았다 효율적으로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은 걸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잘 나누지 못하는 것을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해요 시장 실패의 원인은 4가지 외공 불비 이렇게 4가지로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외는 외부효과 공공재 불은 불안전 경쟁 시장 비는 정보의 비대칭 비대칭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외공 불비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외부효과의 문제가 뭐냐면 외부효과는 정의 외부효과도 있고 부의 외부효과도 있어요 둘 다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를 시장에 맡겼더니 만들어지지 않더라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의 외부효과는 과소 생산이 근본적인 시장 실패 일으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과다 생산이 되어서 문제가 되더라 공공재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재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공이 사용하는 재화를 얘기하는데 시장에 너도 나도 많이 만들어서 같이 쓰면 좋은데 시장에 맡겼더니 만들어지지 않더라 얘도 과소 생산이 문제다 중요한 건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건 얘죠 불안정 경쟁은 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4개를 외웠어요 완전 경쟁을 만족하지 못한다죠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정 경쟁 속에 소수의 시장 참여자, 정부의 불안전성, 비공개성, 재화의 개별성, 진퇴의 어려움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얘와 똑같은 얘기가 정보가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건 정보의 비대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건 비공개되어 있다 이건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과 관련되어 있다 개별성, 정보 나오면 여기에 정보 나오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숨겨지게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은 개별성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개별성, 부부 연계 중에 개별성 기억해놔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불안정 경쟁을 일으키는 거, 부부 연계 중에 가장 크게 관련된 성질 하나를 찾으라면 뭐야? 개별성이에요 여기도 개별성, 불안정 경쟁을 만드는 것도 여기도 개별성 그래서 개별성이 우리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의 대표적인 성질로 뽑는 거예요 개별성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질문이 개별성은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외공불비, 시장 실패의 원인 정부의 간접개입, 이건 뭐 100%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죠 100% 개발보조금 정보 개발보조금 정보 개발부담금, 개발리익, 환수제 보조금, 조세, 세금이죠 금융정책은 대출받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LTV, DTI 그 다음에 정보를 지원하는 거 특히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공시는 알려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 부동산 가격을 알려주는 제도예요 학교는 맨 마지막 달에 나오는 거죠 정보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얘가 나오면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 이렇게 연결되니까 간접이라고 나와야 돼요 간접개입, 정부의 간접개입 개발보조금 정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때 개발부담금 개발리익 환수제고 여기에 개발권 양도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개발권 양도제는 이건 지역지구제와 같이 움직이는 토지용 규제고 여기에 간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잠깐 해석해보면 얘가 워낙 중요하니까 개발이익이 뭘까요? 개발이익을 환수해가는 정책이라고 나왔네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개발이익이 뭐예요? 개발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익이 뭐야? 사업이웃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럼 큰일 나 큰일 나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불로소득이니까 뺏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이유는 일한 대가니까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개발했는데 개발했는데 땅값이 올라가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일한 대가야 일하지 않은 대가야 일하지 않은 대가예요 정부가 허가를 해줘가지고 개발을 해줬더니 개발해서 분양해가지고 아파트 팔아서 남는 사업이유는 일한 대가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땅값이 올라가서 돈을 또 버네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일부 뺏어서 정부가 좋은데 쓰겠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은 개발했을 때 지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을 초과해서 올라가는 지가상승분을 이걸 개발이익으로 보고 불로소득이니까 뺏어서 좋은데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발이익은 개발했을 때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가져가는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을 가져가는 거고 전부 뺏어가는 건 아니죠 일부 뺏어가는 거예요 일부 개발부담금으로 뺏어가겠다 현행 한 25% 뺏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서 개발이익은 절대로 얘가 사업이원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사업이원은 일한 대가니까 이걸 뺏어가면 안 돼요 마음대로 물론 이걸 뺏어가기도 하지 정부에서 뭘로 세금으로 돈 벌었으니까 세금 일부 내가 가져갈게 이건 세금으로 뺏어가는데 얘는 세금이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상승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개발했을 때 개발보조금 정보 외워놔야 되고 간접게임 자 정외외부효과 우리가 이제 외부효과를 구분할 때 비용과 편익을 두 개를 구분해서 얘는 생산 측면에서 외부효과 나타날 수 있고 얘는 소비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효과는 생산 소비 측면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만들 때는 비용이 들어가고 소비할 때는 얻는 효용 편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제 누가 클 때 무슨 외부효과냐 라고 얘기할 때 정외외부효과는 누구 돈 들여서 내 돈 들여서 누가 좋다 사회가 좋다 그래서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클 때 이걸 정외외부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반대로 됐을 때 사회에 돈 많이 들어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 편익이 아니라 사적 편익이 큰 경우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면 얘는 뭐다 부의 외부효과라고 해야죠 부의 외부효과 정외외부효과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얘의 특징은 내 돈을 많이 들이고 내가 얻는 이익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에 맡기면 만들어 안 만들어 내 돈을 많이 든대 그러면 과소 생산이 되겠네요 내가 얻는 이익이 적대 소비는 많아 적어 내가 얻는 이익이 적대 정외외부효과를 일으킨 소비를 많이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래요 과소 소비 똑같이 과소 생산 과소비에요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도 많이 안 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소비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나서야 돼 정부가 그럼 규제를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 완화해야죠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원 정책을 펼쳐서 많이 써라 많이 만들어라 라고 정부가 개입하더라 라는 얘기죠 자 비용이 나오면 생산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편익 나오면 소비 측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산이 중요하니까 예로 중심으로 배우지만 소비도 마찬가지로 좋은 영향을 주는 소비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학원 다니는 거 소비야 돈 내고 와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소비에요 소비 그렇죠 근데 내가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주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끼쳐야 되는데 끼친다고 해요 공부하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TV를 보면서 신문 보면서 뭔가 법에 나왔어 민법이 나왔어 민법 공부한 게 있잖아요 야 이런 건 이런 거에 알려줄 수 있고 공법 규제 나오면 이런 거에 알려줘주고 내 공부 많이 하면 교양도 많아지잖아 안 그래? 그렇다 해 그렇다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백신 맞는 것도 소비잖아요 좋은 영향을 줘 내가 맞는 분으로 인해서 주변에게 전파를 안 시키잖아 전염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소비를 개인의 이익이 적다 보니까 많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정의애보 효과에 소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수업 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어쨌거나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를 안 하더라 정부가 지원해 주거나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많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부의회복가는 나쁜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다 생산 소비도 어떻게 될까요? 과다 소비예요 즉 나쁜 영향을 주는 생산 공장에서 생산할 때 매연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비 내가 담배 피는 거 소비예요? 소비예요 내가 내가 좋아서 담배 피는 소비인데 이 소비가 나쁜 영향을 주잖아 그렇죠 이것도 부의회복가를 일으키는 소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일으키는 건 너무 많이 만들어지더라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과세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그만해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정의회복가 정의회복가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 비용은 사적 비용이 크고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딱 나오면 정의회복가 자 그래서 문제가 한번 문제 잠깐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어떤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큰 경우에 재화는 재화는 재화의 경우 정부는 규제 강화로 개입한다. 틀리죠? 사적 비용이 큰 재화 같은 경우는 정의의 예보 효과를 일으키니까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니까 정부는 어떻게? 규제 완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런 질문이죠. 용도죠. 공법에서 나오는 거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1차 하는 사람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전국토를 4개로 도관농자. 김희상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전국토를 4개를 나눴고 우리 학교로에서는 도시지역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즉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을 다시 또 4개로 나눈다면 주상공록이에요. 주상공록. 여기는 녹이죠. 전국토는 여기는 농자야.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도관농, 농림지역이고 도시지역에 주상공록 이렇게 돼 있어요. 주상공록.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도시지역이 주상공록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역도 시험 문제 두 번이나 나왔어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이렇게 일편단심 전량. 우리 학교로는 공법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학교로에서 나오는 문제는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양호한 잘못했어. 죄송해요. 제가 ppt 잘 만들었네. 편리한. 편리한. 여기는 양호한.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일편이니까 편리한 주거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일편단심 전량. 전량. 전시 있잖아요. 전시 있죠. 전량.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외워야죠. 일편 전량. 나중에 공법에서는 일반과 전용 따로 외워놔야죠. 이렇게. 전용에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일반에는 1종, 2종, 3종이 있죠. 이런 건 따로 외우고 단독이냐 공동이냐 저층이냐 중충이냐 중고충이냐 이건 따로 공법에서 외우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아직은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야. 준자를 붙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골라라. 다 골라라. 박스에. 준자를 다 붙여놨어. 다 붙여놓고서 준자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준공주예요. 준공주.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 있어요. 딱 두 개만 있어요. 준공주라고 하나.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준자 들어갈 수 있는 건 준공주. 이렇게. 도시지역에 있는 딱 두 개만 준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준공주. 자.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기억해놓고. 자. 공공임대주택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딱 우리가 외우면. 자. 공공임대주택에 가장 대표적인 건 네 가지. 영국, 행장. 이렇게 외워놔야죠. 영국, 행장. 영국. 거의 평생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국민, 행복, 장기, 전세. 영국, 임대주택은 평생이니까 거의 평생 50년 이상이죠.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야. 돈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를 최저소득계층. 소득계층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은 30년 이상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돈이 없는 사람이죠. 얘는 그냥 저소득서민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중요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서 어렵더라. 젊은 층이죠.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얘는 무슨 방식으로? 전세계약 방식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장기전세. 이렇게 되죠. 50년 이상 거의 평생이니까 최저, 돈이 진짜 없는 사람, 국민은 30년, 돈 없는 저소득서민, 행복은 젊은 층. 얘가 중요하고 답으로 여러 번 나왔죠. 장기전세는 전세계약 방식으로. 영국, 행장. 앞으로 이제 5, 3이 많이 나올 거예요. 5, 3. 우리 학기론에서 외워야 되는 4개가 있어요. 5, 3이라고 외우는 거. 5, 3. 이따가 계속 나올 건데. 5, 3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5, 3. 그 다음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누구나 다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젊은 층, 국가유공자, 사회취약계층 등 다 들어갈 수 있게 통합시켰겠다. 통합. 분양전환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분양전환 목적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끼어서 외워도 괜찮아요. 영국, 행장, 민간은 공장 이렇게. 영국, 행장, 공장, 공장. 공공지원, 민간이 있고 장기, 일반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 민간이 있어요. 이렇게 공공지원, 민간, 장기, 민간. 둘 다 몇 년? 10년. 외워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35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0년, 10년. 민간은 둘 다 10년이다. 10년, 10년. 자, 그 다음에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고 아직 나온 적은 없어. 공공지원이라면 공공의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어디에 지원을 받냐. 이게 LH냐 한주금이냐가 아니라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주택도시기금.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공지원, 민간이에요. 지원을 받는다. 어디에 지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주택도시기금.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분명 있어요. 어렵게 낸다고 했을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렵게 낸다고 했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알아야 돼. 알면 좋은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안 해왔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걸 실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걸 완벽히 다 여기 있는 걸 외우고 이런 거. 이게 다 외워졌을 때 추가적으로 이런 걸 하나씩 더 외우는 거지. 먼저 이건 먼저. 이것만 딱 보면서 이것만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합격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고득전을 맞을 때 필요한 거고 기본적인 걸 무조건 암기해서 이걸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다. 우리 시험에서. 임대료 보조방식. 얘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소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수험생 중에 있을 수도 있어. 너무 죄송하지만 자기 이름을 자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받아줘요. 소연아 가봐. 저기 가봐. 소연아 저기 가봐. 자 가격 보조가 있고 소득 보조가 있는데 가격 보조는 바우처로 보조금을 주었을 때. 교환권으로 줄 때 이걸 가격 보조라 그래요. 가격 보조. 자 현금으로 보조할 때를 월급 주듯이 보조하니까 소득 보조라 그래요. 그래서 소연아 가봐. 소연아 저기 가봐. 이렇게 할 때 가격 보조가 바우처. 바우처 교환권이죠. 그럼 바우처를 받았을 때는 내가 치킨 소주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임대료에만 써야 돼요. 임대료만 쓰는 거예요. 임대료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얘는 정책 측면에서 임대료 보조 정책 측면에서 유리한 정책인데 얘는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럼 얘는 소주 사 먹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소비자의 효용은 어때요? 좋겠지.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좋은 건 소득 보조, 현금 보조를 얘기하고 정책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가격 보조, 바우처. 소연, 가봐. 가봐. 가격 보조, 바우처. 바우처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걸 소득 보조라고 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봐. 소연아 가봐. 가격 보조, 바우처. 탄력성에 따른 조세 부담이죠. 아까 했던 거.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고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어떻다? 크다. 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중에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누가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러면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크다. 임대인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수 비가 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비고가 부담 크다. 이렇게 외우면서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순손실을 보죠.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하는데 탄력성에 따라서 이 순손실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쳤어요. 규제 정책을 펼치면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정부가 조세를 인상을 했다고 해보죠. 인상하기 전에는 수요 공급이 수요자 공급자가 100개씩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거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조세를 인상했대. 이게 재산세를 인상했든 양도세를 인상했든 재산세를 인상했다고 해보죠. 그럼 수요 공급이 늘어 줄어. 줄겠죠?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라고 한다. 그럼 임차임대 이거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거래할 때 양도세를 많이 낸다고 하면 거래를 많이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세금을 인상하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줄어. 줄어드는 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게 경제활동이에요. 경제활동이 줄었다는 건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줄어요.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탄력성은 양이 많이 변하는 거잖아요. 많이 변하는 거죠. 많이 증가하는 거야 많이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면 증가할 때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증가하는 것이 탄력성이 큰 거예요. 줄 때는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줄 때 탄력성이 큰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양의 변화가 크다. 이걸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탄력적이면 얘가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공급이 줄는데 많이 줄어 조금 줄어? 탄력적이니까 많이 줄어야 돼요. 많이. 그럼 많이 줄면 순손실이 뭐한다? 커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탄. 순탄하다. 순탄. 순손실은 언제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커진다. 순탄. 이렇게. 비탄력적이면 순손실이 작은 거고 정부가 규제를 정책을 펼쳤을 때 시장 상황에 수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 공급이 엄청 준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치면 얘가 줄어들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준다. 순손실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에 따라서 순손실이 달라질 수 있다. 순탄. 순탄하다. 지방세. 외워야죠. 무조건. 요즘 조세 정책은 무조건 거의 다 최근 6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세 총론에 대한 얘기. 나중에 제가 심기일전 때 우리 기원영님 임기원 교수님 있죠. 불러서 초청해서 설명해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요즘 나오는 게 보통 징수냐 신고 나쁘냐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에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공정의 시험에서 34에는 물세냐 인세냐 이것까지 나왔어. 조세 총론에서 나왔던 것에. 그래서 한번 초대해가지고 설명을 부탁할 거니까. 자 어쨌든 우리 외워야 되는 거 지방세. 이 세 개는 무조건 외워야죠. 면허 취득한 게 내 전재산이야. 이렇게. 면허 취득이 재산이야. 이렇게.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지방세 세 개. 물론 이거 말고도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 지방세예요. 그런데 우리 학기론회사 등장하는 건 딱 세 가지니까. 면허 취득한 게 내 전재산이야. 이렇게. 면허 취득 재산. 그래서 우리 한번 나눠보면. 자 여기에 취득 단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여기에 처분 단계 이렇게 있을 때 지방세. 여기 만약에 지방세라고 해보죠. 지방세라고 하면 여기 뭐가 있어요. 면허. 면허 취득이 나와야 돼요. 등록 면허세, 취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 취득세. 보유 단계에 뭐가 있다. 재산세.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국세라고 한다면. 국세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인지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인지세. 그 다음에 여기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와야죠. 자 여기까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건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방세, 면허 취득이 내 전재산이야. 이렇게 외우고. 자 그 다음에 보유 단계. 얘가 이제 많이 나오죠. 재산세, 종부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것만 잠깐 설명하면. 자 재산세와 종부세는 둘 다 보유 단계, 과세이다. 맞아요? 보유 단계 맞죠? 보유 단계. 자 보유 단계고. 얘의 과세 대상물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다. 달라요. 얘는 다섯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토지주택이고. 얘는 토지주택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과세 상물 다르다. 근데 과세 기준일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언제? 6월 1일로 동일하다. 자 또 하나 얘가 최근에 감정평가사 나온 거예요. 둘 다, 둘 다. 보통징수일까요? 신고납부일까요? 우리 고지서 받아서 내가 얼마 내겠다고 신고했으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고지서 받잖아. 받죠? 받죠? 보통징수 방식이에요. 둘 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거죠. 둘 다 보통징수다. 고지서 받아내는 거죠. 배웠지? 세법에서. 자 어쨌든 지방세. 면허취득한 게 내 전재산이야. 면허취득 재산.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자, 5편 투자론 보죠. 투자론. 자, 투자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초지생들은 사실 어려워할 거예요. 나한테 모르겠다라는 눈빛을 보내면 안 돼.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재생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정리해 줄 거니까 감사합니다.